꼬나 꼬나 나가기 싫으면 그냥 나가기 싫은거고 옷 입기 싫으면 그냥 옷 입기 싫은거지 이건 아니잖아 어? 불쌍하니? 새 옷이야 새 옷 꼬나 주세요 주세요 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 놈 보게 요 놈 보게 흐흐흐 흐흐흐 야 김권 아니야 꼬리 흐흐 엄마 주세요 뭐 옷하고 뭐 사투르 버리겠단 말이야 꼬나 아빠 오셨대 옷 입고 갈거야 아빠 아빠 마주 나가자 아빠 오셨대 꼬니 아빠 어딨어 아빠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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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누나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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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기다리고 계셔 밑에 꼬나 꼬나 꼬나가 언제쯤 내려올라나 아빠 기다리고 있어 꼬나 우리 꼬나 아빠 만나러 가야지 아 됐어 다고 됐다 이제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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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안 입을거지? 입기 싫어? 그럼 옷 벗고 가자 꼬나 꼬나 출발 그래 옷 안 입고 가자 에헤이 오오 오오 쭛쭛쭛쭛 안돼요 에헤이 간다 그만 이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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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엠 이엠 이녀석 이녀석 이녁 감사합니다.